아롱아 아롱아 오늘 아침엔 뭐 할까 아롱이 눈은 어쩜 이렇게 초롱초롱 예쁘니 아롱아 엄마랑 등산 갈까 등산 진달래 핀거 구경하러 갔구나 뽀뽀해주러 왔어 기지개 키는 거야 뽀뽀뽀뽀뽀 아이고 좋아라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 아롱아 올롱 내려가 내려가 뛰어 아롱이 뛰란 말 몰라 아롱이 털 많다 아롱아 우리 저기 갈까 저기 앞산에 갈까 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아롱아 우리 저기 가까워야 갈까 엄마 일어날까 아이고 아이고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 우리 그냥 누워 있을까 일어나자 얼른 아이고 아롱아 어른이 먼저 가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이 저기 가서 오줌 시야도 하고 목이 왜 이렇게 쉬었지 엄마 일어난다 아롱아 먼저 가 엄마 오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추여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엄마 늙어가지고 허리랑 팔이랑 다리랑 다 아파 으응 아롱아롱 엄마 사랑 어디가 쪄융 으아악 아롱아 그래 쉬우러 가자 자 가자 가자 아이고 발 시려 저거 신고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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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아이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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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안녕 문 열어 아기가 아기가 문 열어 아기 문 열 수 있어? 문 열어? 언제 문 여는 거 배울래 아롱아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걸 발로 땡겨 봐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요렇게 해가지고 뭔 개소리야 지금부터 빨리 문 열거라 빨리 문 열어요 엄마 개소리는 집어치우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 막 눈이 부시네 헐 아롱아 오늘은 어디 갔가나 저기 앞산에 갔가나 저기 오늘은 공사하러 왔나봐요 오늘은 아롱이를 목줄을 메고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롱 다시 들어와 목걸이 하고 가자 목걸이 하고 가자 아이고 좀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예쁘냐 너는 아롱아 목걸이 어딨어 목걸이 아롱이가 찾아와 알았지 가고 싶어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엄마 헛소리 좀 그만하고 동영상도 그만 찍고 저기 우리 놀러 갑시다 알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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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